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격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외감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개정되어서 외감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둘의 비교, 그리고 개정된 외감 기준의 적용방법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에 기존 외부감사 대상은 첫 번째,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두 번째,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식회사만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 유한회사는 외감 대상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2020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개정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은 첫째, 자산총액 120억 이상, 둘째, 부채총액 70억 이상, 셋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넷째,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네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밖에 충족이 안 된다라면 당연히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두 개, 세 개, 네 개에 해당이 되면은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주식회사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유한회사의 경우를 보면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수 100억, 여기까지 주식회사랑 똑같고요.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수 50인 이상,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세 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유한회사라도 이제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총액 120억, 부채총액 70억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매출액이 개정 전에는 매출액 기준은 아예 없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없었지만 새로운 외감 기준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새롭게 나타났고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종업원 수 300명을 따지던 것이 개정 후에는 종업원 수 100명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회사의 경우는 건설회사 매출액 100억 쉽게 넘는데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까지 생각하면은 종업원 수 100명이 쉽게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행히도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고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120억, 부채총액 70억, 매출액 100억원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외부감사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개정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 중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 라면 2019년 재무제표를 당장에 외부감사 받는 것이 아니고 2020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이 돼서 아 이제 우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해당 사항을 인지를 하셨다면 2020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신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격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